안녕하세요. 여기는 2021학년도 여러분들의 대수능의 날개를 달아 드릴 역사 강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1학년도를 향한 대수능의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선생님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벌써 고3이라니 진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무조건 잘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세요? 선생님이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 잘할 거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시게 될 1년 동안은 무작정 여러분들한테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한 시간은 결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1년 동안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고통스럽지 않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자 본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에서는요. 우선 간단하게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해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게 된 그런 구상과 고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월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4개의 강좌가 있는데 4개의 강좌가 각각 언제 개강을 하는지 몇 주차인지 업로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름은 아까 소개한 대로 이다지라고 하고요. 선생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선생님은 일단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졸업했고요. 전공 영역에 있어서는 단 한 과목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A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이하게도 사교육에 먼저 진출한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굉장히 단연간의 이런 경력을 쌓았습니다. 선생님은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고등학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전국 단위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전국 단위 자사고였던 한해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전교사로 복무를 했었고요. 전교사를 복무를 하면서 별도의 연수를 거쳐야지만이 취득할 수 있는 1급 전교사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EBS에서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단 2년 동안의 누적 수강생이 66만 명에 달했고 2014년에는 사회탐구 영역 전체 강사들 중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 교과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또 다른 개정판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에 시행되던 해에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3종이 있었어요. 비상 그리고 천재교육 교학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비상교육에서 동아시아사 교과서 지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일무이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저자고요. 2016년부터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시작해서 2017년에는 메가스터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 3관왕을 하고 있고 현재는 통합사회까지 전체 영역에서 이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역사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강의를 들은 학생 수 대비 선택자 수를 매칭을 해봤더니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자의 71%가 현재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이런 선생님이니만큼 이런 숫자들이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싶은 것도 수능에서 역사 과목에서 1등급을 넘어서 만점을 받는 걸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만점 받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점 받는 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답지를 이미 본 상태로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만점을 넘어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능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 요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면 되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내용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의 영역을 학습하면 될 겁니다. 선생님의 1년간의 커리큘럼은 이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요소에 대해서 적재적소에서 적절한 강좌를 통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는 적용의 영역에 대해서는 특강으로 준비해서 훈련하는 연습을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개념이 역대 문항 중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기출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이유에 여기까지 하면 사실상 95%의 개념은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학습과 이 개념이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학습만 하더라도 95%는 학습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개념 완성 강의에서 95%의 개념은 모두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남은 5%는 5%로 갈리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이 5%는 왜 개념과 기출에서 빠지냐면 평가원에서 매년마다 새롭게 강조하는 평가원 코드가 있어요. 이 평가원 코드가 어디에 반영이 되냐고 하면 사회탐구에서 동아시아사 세계사 연계교제가 수능특강 수능 완성이 있죠. 이 연계교제 올해의 연계교제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해야 되고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 4가지가 바로 평가원 코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가원 코드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액기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개념과 기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경향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분석을 해서 탁월한 문제풀이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반영한 평가원 코드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필수 커리큘럼 강좌가 가장 중요한 개념 완성 강의 이다지도 완벽한 개념 완성에서 진행이 되고요. 기출 문제와 연계교제 풀이가 다 합쳐진 단 하나의 강좌가 탁월한 문제풀이로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그 이후에 예리한 파이널에서 모든 평가원 코드 기출 개념 연계교제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까지 반영한 파이널 모의고사와 시크릿 북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해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실수를 반복한다던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틀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1등급 인지 요소에 대해서 훈련하고 학습시켜주는 연습을 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자 1등급 인지 요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약간 말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 인지 요소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사고력이 됩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인지 요소에 대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사고력이 부족한지를 보려면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문제에 틀리는 원인을 분석하면 돼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는데 이게 단순하게 발문을 잘못 읽거나 뭐 키워드를 보고 대충 해석해서 틀리게 됐다. 단순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저는 사료 자체가 해석이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연대기적인 사고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 연표해석 능력이 부족한 거겠죠. 이 중에서 단순 실수의 영역은 선생님이 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면 되고 나머지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연표해석 능력 그러니까 역사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을 공부를 한 만큼 시험이 나오는 굉장히 정직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과목에서도 당연히 변별력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어렵게 되는 킬러 문항들이 있거든. 근데 그 킬러 문항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연표해석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동아시아사는 많게는 뭐 13문항 정도가 연표해석형 문항이고 세계사도 대여섯 문항 정도가 연표해석형 문항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연표해석 능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강좌 별도로 선생님이 대폭 보강해서 만든 특강이 연표 특강입니다. 이다지도 소중한 연표 특강에서 연표해석 능력을 길러드릴 거고요. 사료에 대한 끊임없는 트레이닝, 낯선 사료에 대한 트레이닝은 우리 문제풀의 파이널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고민 속에서 구성된 선생님의 1년치의 커리큘럼이 궁금하시죠. 우리 달별 계획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요. 지금은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1년 동안의 공부 계획을 짜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필기구를 준비를 해서 스케줄러나 스터디 플래너가 있는 친구들은 가지고 와서 달별로 체크를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먼슬리 플랜을 보면 일단 12월 말일,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현장에서 개강을 해요. 그 이후에 3월 첫째 주, 3월 초까지 개념완성 강의가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그 이후에 딱 2주 반 정도가 남거든. 그 다음 강좌 개강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기존에 들었던 개념 강의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돼요. 그 이후에 개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개념을 다시 연대기적으로 쫙 정리하는 강좌가 4월부터 5월까지 연표 특강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요. 연표 특강이 단 15강밖에 안 됐는데 왜 4월에서 5월이냐면 여러분들 현역인 학생들 중간고사 휴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고 나서 다시 강의를 해야 돼서 4, 5월에 걸쳐져서 있고 그 이후에 다시 개념과 연표를 무한 복습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7월에서 8월 여름방 때다 문제풀이 강좌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풀이 강좌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일단 개념 연표 문풀 자체가 강좌마다 겹치는 내용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모든 기출문항을 다루면서 더불어서 올해 연계교제까지 내용들을 다루게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강좌예요. 그 이후에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파이널 강좌를 9월에 빨리 앞당겨서 개강을 하게 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파이널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능을 치르시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1년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빨리 지나가죠. 선생님은 사실 이걸 찍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은데 와 벌써 2021학년도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냥 선생님은 강의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달리다 보면 1년이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각 달별로 그리고 각 강좌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어 나갈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좌인 2021학년도를 대비한 이다지도 완벽한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29일에 현장에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전문 인력에 유의한 검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강의에서 개강하고 난 다음에 강의 업로드 전에 전문 인력이 먼저 복원한 다음에 선생님이 자잘하게 강의에서 단어를 잘못 말했다던가 하는 부분도 다 검수를 통해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2, 3일 이후에 온라인에 업로드가 돼요. 강좌 구성을 보면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모두 다 3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는 3위 강식 11초 동안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 선생님은 교제와 강의가 완벽하게 100% 일치한 강의를 지향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의 교제를 받아보면 완벽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강좌와 교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설명은 곧 이 교제에 대한 설명이 될 건데 교제가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본책에서 다루게 됩니다. 본책에 다루어지는 내용은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선생님은 강의에서 전부 다 풀어 나갈 거예요. 수업할 때는 본책만 들고 오면 되고요. 이 본책에 대한 그리고 수업에 대한 복습은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로 혼자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단권화 노트로 기적 노트가 있는데 기적 노트는 맨 앞에 보면 땡땡의 기적이라고 해서 본인 이름을 써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본책 복습 노트 기적 노트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교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개념 완성 이후에 2주 반 정도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1등급 메이커 복습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쭉 복습을 하신 이후에 4월 초에 개강하는 연표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연표 같은 경우에는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연표를 다룰 거고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표 책이 있고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표 책 같은 경우에는 연표만 쫙 나와 있고 여기에 셀로판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연표를 쫙 대보면 가려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워크북으로 수업을 나가고 본책은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연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기출되었던 모든 연표형 문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루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좌에서는 연표형 문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별도로 연표 특강을 들으셔야 되고요. 2020학년도에 처음으로 선생님이 연표 특강이라고 하는 강좌를 단독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도 이렇게 따로 나왔던 저기 2020학년도가 처음이었는데 교재가 정말로 그냥 품절 대란이 났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 연표 책이 판매가 되다가 6월 평가원 치르고 난 다음에 6월 평가원의 킬러 문항이 다 선생님 연표 교재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막 대량으로 주문을 하면서 선생님이 두 번이나 품절을 겪고 찍어냈던 교재이기도 합니다. 자 연표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다시 복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탁월한 문제풀이가 7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2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탁월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강좌 교재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절대로 기출 문제집을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출제가 됐던 7개 년치 체계사는 10개 년치가 모두 다 여기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료와 선택지가 분석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특과 수안의 내용의 액기스까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은 EBS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강좌를 단독으로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EBS에서 수특 수안의 분석 강의를 들으려면 거의 두 강좌 합쳐서 80강이 넘어요. 근데 선생님은 수특과 수안까지도 모두 다 기출 문제 해설하는 강좌에 넣어서 24강 안에 끝내드립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복습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 예리한 파이널에서 선생님과 함께 5회차의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도록 하시면 이제 12월 동안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N수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별도의 모의고사를 상시, 강의와 상관없는 그 교재만 사서 풀어볼 수 있는 모의고사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공지를 틈틈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든든하신가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의 수험생활 동안도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흔들릴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친구는 정말 성적을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오른다던가 나는 떨어졌는데 친구는 수시에 합격을 했다던가 끊임없이 난과 비교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서 흔들리고 싶지 않아도 흔들렸던 순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떠올렸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수능 하루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수험생보다 더 가혹한 게 운동선수들이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정말 그 경기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나면 그 경기장 안은 굉장히 고독하게 혼자만의 단 한 번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멘탈 갑이라고 불렸던 전설의 선수죠. 피규어 여제라고 불렸던 김연아 선수가 항상 매 경기 시작 전에 생각했던 생각이 있대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고 이게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어. 무언가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대려고 할지라도 나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옆에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자꾸만 낭떠러지로 밀어넣으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단 한 올의 머리털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는 그 길에 선생님이 동행할 거예요. 선생님이랑은 굉장히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따끈한 2021학년도 개정 동아시아사 세계사 강의에서 만날게요. 선생님은 개념 강의 1강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은 개념 강의 1강에서 만날 거예요.